여기 앞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채취해서 식당에서 같이 운영도 하고 포장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. 주위에는 한옥 민박이 몇 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 이제 여기는 공기도 맑고 바다 경관이 아주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편입니다. 그리고 해수욕장도 근처에 가까운 데가 한 두 곳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오시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